나는 오늘은 무엇을 만들거냐는 그렇게 만들지 만나볼거에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난 여기 위에 꽂아 꽂는거 좋아 꽂는거는 이렇게 해서 검은거 붙여야지 그 다음에 이거부터 빼줘요 이거 빼줘요 네 이쁘게 빼줘야지 트리 모양이 이뻐져요 아빠 꾸미는 장식들은? 다 뺀 다음에 하는거에요 마그러면 여기 물이 없어요 다 뺀고 예쁘죠? 꾸미고 있을까? 잠깐만요 아빠가 조금만 더 줄게요 네 네 됐어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달아볼까? 하나씩 하나씩 달아볼까? 하나씩 하나 달아볼게 하나씩 하나 달아볼게 응 아 이거 진짜 야 너 piece 봐봐 ina 다 달아야 해요 왜냐면 우리 형dist creature 진짜 어린이집을 기다려서 다 다려야 해 우리가 같이 있는 곳을 잊지마 우리가 리테치해서 고인도 될 걸 닮아야 해 예쁜 곳이 집에 난 갑자기 미소에 즐거웠어 그리스마스에 주풍을 오 예쁘네요 딸래미가 만들어온 옛날에 엄마 한 개밖에 안 나와 이거 좀 봐줘야지 다 와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아빠 너 나고 싶은 대로 받아봐 자 너는 한 가지 한 가지면 이걸 받아야지 그치 아 아 아 아 깨끗해 크리스튬치 아이 needing 빨리 우리 크리스튬치리 완성 맛있어! 맛있어!